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절묘한 맥 시간입니다 오늘 맥은 어떤 맥인가요? 그야말로 아까 뛰는 맥인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셨네요 오늘 상당히 신선한 문제예요 네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는 아마 누가 보든 문제가 이렇게 쉬운가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항상 경솔이라고 그러죠 빨리 신물 경솔 빨리 두게 되면 실수하게 돼요 누구나 덥성 뭡니다 고급자는 안 모르겠지만 중급 좀 약할 때는 뭡니다 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몰아서 입고 손뼈도 살아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를 젖혀도 막으면 직사궁이라고 합니다 곡상은 직사궁은 산다 활이에요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항상 내 마음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짝 젖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따 낸다 하더라도 됐다 내게 돼서 네 6,4,8,1,2선에서는 8개 기어야 하는데 5개니까 5개까지 기으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래를 또 안 따고 몰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를 이렇게 늘고 그래 봐야 이어주면 30도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이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는 알겠죠 여기서 좀만 심중했더라면 세수한번 내다보면 됩니다 여기서 깡충, 일선에 뛰는게 좋습니다 자, 찌를 수가 없어요 찌르면 이렇게 몰아서 석점이 잡히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도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단수 단수 치고 깔끔하죠 이어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다가 이런 데서 이렇게 덥석 모으는 우를 범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있는게 아닙니다 놓고 아치하면 안되죠 네, 이렇게 몰면 젖혀서 안되요 이게 한 개 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참 재미있어요 이건 많이 나오는 기본 정석이에요 흑선입니다 단수를 몰았습니다 일단 그럼 잊고 봅니다 성흡한 마음에 젖히게 되면 단수로 몰아서 나갈 때 늘고 막을 때 잡혀서 아무 수거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자, 그래서 심중하게 생각하네요 이건 모음까지 좋았습니다 이때 이제 잘 둬야 되는거에요 하나 지금은 먼저 몰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는게 아닙니다 막으면 지금도 역시 끊겨서 이을 때 늘면 넉 점이나 한 점이 죽어서 안되거든요 자, 이때 바로 한 칸 띄는 맥이 이겁니다 딱 주면 백엉수는 두 가지인데 여기를 붙이면 끼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은 백엉수는 맥을 못쓰죠 이렇게 한다 해도 늘면 수부족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백엉수는 이렇게 두지않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흙이 이렇게 막습니다 자, 한번 찔러봅니다 막고 늘게 되겠습니다 이어주죠 젖혀야 될 때 물론 이렇게 하면 막아서 수부족이죠 수부족이죠 늘어진 폐는 남는다면 이런걸 폐라고 하지는 않아요 세수 늘어진 폐는 폐 여기를 놔도 또 손 빼도 되고 폐니까 이건 뭐 세수 늘어지면 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죽었죠 이제 젖혀야 될텐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여기 하나 늘고 잇고 젖혀서 늘면 이어서 흙이 먼저 죽을 공사인데 먼저 먹여칩니다 이런데로 와도 따두고 만이고 내려두고 만이죠 그래서 지금 천천히 보시면 이 장면인데요 한 칸 뜨면 오히려 급하게 막는 것보다는 한 칸 뜨면 양보하는 수가 더 무서워지네요 다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서는 빨리 시간이 남으면 빨리 여기서 하나 가해수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안 했다가는 이제 거꾸로 다 죽게 되죠 자 마지막 문제는 이것도 이제 경솔하게 지금 끊어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경솔하게 단수를 모는 건 따서 아무 수도 없어요 살아갈 길이 없죠 한집 밖에 없고 조여봐야 여기서 두 점이 세수 두수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이제 한 칸 뜨는 맥 맥에는 한 5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맥 광맥 수맥 다 맥이 있듯이 맥을 잘 짚어야 바둑이 빨리 늘거든요 자 한 칸 뜨는 맥이 이런데 한 칸 뜬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여기가 한 칸 뜨는 맥입니다 자 만약에 이쪽 두 점을 잡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 늘게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가 네 자 그렇다면 맥이 잡아야겠죠 네 잡았을 때 넘어갑니다 단수 몰면 잊고 또 몰면 이어주게 되면 살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 칸 뜨는 맥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두기 전에 신중해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끝내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끝내기 중요성은요 사실은 초보인 분들 보다는 네 중급 고급자 분들에게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내기 문제 함께 계산도 해 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아마추어병은 상수하게 30집을 이겼는데 졌다 이렇게 역전을 나가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것이 바로 끝내기의 묘입니다 자 이런 장금입니다 가장 여기서 흙이 평범하게 두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나릴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네 이 붙자 올라와서 네 이어서 만족입니다 여기 집 지어서 그러면 이것도 젖혀있는 것도 나중에 거의 100억 원리에요 젖혀임면 후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 집이 8집 9집 10집 젖혀있는다 당한다 해도 10집이 강하게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지금 10집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강수를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른 정도 간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히면 쑥 들어가는 게 기쁜다 이렇게 해서 이게 후수인데 후수이기 때문에 조금 전보다는 벌었지만 여기도 7집이 나서 후수라도 별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흙이 최강수라면 멋있는 수를 보여줘요 일단 먼저 치중하는 게 기가 막힌 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버텨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수를 몰고 이을 때 웅크리고 젖힐 때요 이렇게 하면 늦은 패는 납니다 이렇게 막게 되고 백이 먼저 때리는 패죠 그냥 이렇게 막아서 이제 큰일 나죠 그렇죠 흑선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다 죽는 패가 되어버리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젖히면 목에 쳐서 이것 또한 백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들여다 버릴 때 안 잇는 바보 없다 이런 재미있는 격언이 있어요 이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또 치중을 합니다 자 이곳을 두 면이 끊겨서 네 끊어버립니다 보시죠 끊어버리면 이제 넘어는 가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아가고 재미있는 회두리가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요석이 다 죽죠 자 이건 끝내기는 좀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중앙 넉 점이 떨어져서는 논외가 되겠습니다 망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볼 때 이게 날카롭죠 일단 찌르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하려면 이런 정도인데요 먼저 갖다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수부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끊으면 한 수 부족이 됩니다 네 흑심패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보여드려 들여다보고 잇고 치중으로 가면 백은 찌를 수가 없고 이어도 곤란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젖히면 껴붙여서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수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죠 자 여기를 놨을 때 먼저 갖다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젖힐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끼우면 끊어지니까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 이런 것까지 됩니까? 이으면 여기서 나가면 나가면 여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 죽었어요 대수 세수 이렇게 돼서 이 두 점 잡으면 전체가 나라지게 되죠 그래서 억울합니다만 여기서 자중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억울하지만 이렇게 귀를 나가야 됩니다 흙도 이렇게 들면 안 되니까 받아야겠고요 네 그때 또 한 번 늘어서 살게 되는데 열 집 나던 집이 다섯 집이 나고 짭짤하게 여기 조금 전에 이 모양이 네 집밖에 안 난 집이 벌써 네 집 이상 불어났기 때문에 안팎으로 보면 십여 집 이상 선수로 벌어뜨렸습니다 네 깔끔했죠 이게 또 재밌어요 흑선인데 마지막 종반자 여기 다 막히고 이렇게 해두면 이렇게 해서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이거 땄다고 보면요 두 집 셋 넷 다섯 일곱 집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패예요 또 그렇다고 여기 단수를 몰면 잊지 않습니다 이어만 준다면 건너붙여서 꽃놀이 패니까 무시무시한 패가 망해버렸죠 그렇다고 여길 이어도 이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예요 이렇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한 점 가져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과연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런 끝내기도 대부분 덥썩 몰면 안 되고 치중가도 이어주면 고맙습니다만 안 이어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참 좋은 끝내기입니다 막으면 환각이니까 여기 안 막을 수 없죠 그때 모입니다 단수를 그러면 그러면 이으면 조금 전에처럼 꽃놀이패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따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꽃놀이패가 나요 또 때려내면 또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목에 칩니다 이왕이면 네 엄청난 끝내기죠 네 그래서 갖다 붙인 것 같은 건 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점 하나로 백집이 초토화가 네 이 문제도 참 기가 막힌 선 가장 쉽게 두는 건 이겁니다 하나 막고 호구치고 몰고 입고 그러면 이 모양은 셋 넷 다섯집 정도 거의 여섯집 가까이 났다고 해요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자고 그러면 끌어서 세집 여섯집 났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수는 배우죠 이 장면에서 흑선으로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만이니까 별 낙이 없어요 여기서 먼저 하나 먹여 쳐보겠습니다 자 입고 싶지만요 입게 되면 두 점이 주니까 이쪽이 끊기게 됩니다 그건 너무 크게 손해가 많죠 네 끊고 아래까지 늘어버리거든요 네 여기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이렇게 몰면 이건 별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요 왜냐면 따낸다 해도 이게 살면요 이게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후수가 됩니다 이건 여기서는 몇집 줄었지만 나가오는 후수가 돼서 이건 흑실패입니다 다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먹여치면 딸 수밖에 없고 몰면 안됩니다 이걸 먼저 치중을 합니다 참 좋은 수에요 끊기기 때문에 배는 받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뭡니다 만약 이어야 됩니다 그럼 치봤습니다 먹여칩니다 막습니다 이렇게 살려는 주대 뭔가 지금 흑이 이쪽도 저쪽도 다 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끝내기 하나로도요 한 부분에서 많게는 몇십집 그렇습니다 적게는 한집 반집으로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